독해 부분에서 이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바로 이 트리플 패시지가 출현하는 거죠 더블 패시지의 문제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갑자기 지문의 수가 3개인 문제가 3세트가 나옵니다 15문제가 추가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 안도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지문의 개수가 늘어났다면 각 지문당 길이는 조금씩 짧아져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그렇게 말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트리플에서 난이도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문제수 동일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전체 문제를 푸는 시간도 똑같다고 나왔습니다 성적표가 의미하는 것도 똑같다고 나왔어요 기존의 성적이 800이면 신토익에서도 800은 똑같은 가치를 갖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문의 단어수가 더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단지 두 개짜리가 세 개로 늘어났다고 생각하고 푸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고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를 쫙쫙쫙 지문 3개 다 읽고 풀까 그건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한번 푸는지 그 방법을 한번 볼게요 지문이 3개니까 지문 3개 관계를 조금 먼저 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지문이 게이브리엘 포러라는 사람의 일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한 기업의 홍보 담당자예요 그죠? 퍼블릭 릴레이션스가 홍보거든요 그 사람의 일정이에요 이 사람 누군지 몰라 나 이 회사 아직 모르니까요 어쨌든 일정표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걸 봤더니 이제 양쪽에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거 막 읽으실 거예요? 아니죠 편지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쓴 사람과 받은 사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쓴 게 어디냐면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호텔, 호텔에서 쓴 글이에요 그럼 고객한테 썼겠죠 여기 보시면은 호텔 예약과 관련된 재반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것을 예상하셨고요 마지막 편지를 보시면요 호텔과 관련해서 아까 그 게이브리엘 포터가 쓴 글이에요 그럼 이제 대충 나왔죠 호텔에서는 아이고 안녕하세요 게이브리엘 씨 저희 호텔에 묵으신 거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보냈어 예약과 관련해서 얘가 답변을 쓴 글인데요 Unfortunately 하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한 거겠죠 그러면 맨 첫 번째 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이런 일정 속에서 어느 한 달은 그 호텔에 묵겠다는 거죠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지문 다 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를 먼저 풀 수 있을까 그걸 염두하시면서 한번 한씩 가져가 보시는 겁니다 문제를 지키는 기준은 뭐냐면 전체 내용을 몰라도 먼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소거해 나가시는 겁니다 연계성이 적은 문제들부터 푸자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로요 In what industry does Mr. Porter probably work? 첫 번째 문제죠 문제의 순서가 첫 번째 문제면 토익에서는 첫 번째 지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의 순서와 지문의 순서는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포러라는 사람의 직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회사 이름만 보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회사 다닌 사람인지 첫 번째 3일에서는 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Travel Monthly라고 하는 여행 잡지 업체의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또 에어라인 관계자하고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요 또 Truism Agency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길래 다 여행과 관련된 사람들과 만날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쪽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쪽이겠죠 하나만 더 볼까요? 뒤에도 Truism이에요 이건 뭐 거의 끝났죠 Travel 이 사람의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종을 갖게 됐을까요? 당연히 여행이 빠지면 이 사람의 직업을 누나는 수가 없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요 Probably 추론을 하라는 얘기죠 그런 단어들을 갖고요 어떤 쪽인가요? Tourism 쪽이 있죠 네 개 중에서는 이쪽밖에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건 아마 다 느끼셨을 겁니다 먼저 풀었던 겁니다 두 번째 포러시는 로마에서는 뭘 할 예정입니까? 라는 얘기죠 문제의 순서가 두 번째 문제죠 그러면은 역시 초반의 지문에서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Rome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사람 여기서 뭐 할 건가요? Give key note speech 그렇죠? 기조 연설을 하겠다고 나와 있죠 정보를 찾아보면은 연설하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먼저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step, go, hotel, located 자 호텔의 위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은요 호텔의 위치를 묻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호텔과 관련된 지문을 분명히 찾으실 텐데 호텔의 위치 막 찾겠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는 안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귀하가 6월 5일 날 우리 호텔의 무기로 하신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지문에서 6월 5일 날짜에 해당되는 공간을 찾아가 봤더니 커피 나게 덴마크였다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을 좀 연계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그죠? 이 장소의 공간을 먼저 보셨기 때문에 그죠? 호텔 지문 찾아서 가셨다면 이 문제도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맞겠네요 그죠? 네 연계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What is not mentioned as a feature of the Stepco Hotel Stepco Hotel에서 여러 가지 호텔의 특징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런데 언급되지 않은 것 골라내야 되죠 여기서도 제가 잘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씩 확인하겠죠 보통 위에서부터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통계를 내보면 여기서는 절대 정답 잘 안 나와요 여기는 한 조금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서부터 좀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호텔의 특징을 얘기하는 공간이니까 호텔에 대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선택지가 4개였잖아요 뭔가 열고대는 공간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게 어디예요? 여기 보세요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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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막 찍혀있는 공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이게 열고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Swimming Pool Fitness Center Business Center 5-star restaurant 이렇게 나왔죠 지금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서 없다는 거 룸 서비스 이런 거 없네요 콤마가 찍혀있는 부분이 찾아야 될 공간이 이런 데예요 열고시 공간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problem did Gabriel mention in his email? 마지막 이메일에서 Gabriel 씨가 언급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했죠 그럼 마지막 지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 나오면 여러분 안 좋은 느낌이겠죠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독해의 흐름상 먼저 제네럴하게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나서 체부적으로 얘기하다가 결론이 마지막에 나는 경우잖아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I've encountered a bit of a problem with my trip to London 런던으로 지금 가는 나의 일정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뒤에 보니까 허리케인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얘기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런 연결을 주의하신 다음에 I am going to visit your hotel June 6th instead of June 5th 6월 5일이 아니라 6월 6일날 도착할 거라는 얘기죠 원래 일정상은 6월 5일날로 되어 있어 근데 갑자기 허리케인이 몰려오는 바람에 하루가 연착되었다 그죠? 네 그런 내용이죠 흐름을 싹 타면서 이런 것들 주의하여 읽으시면 조금 독해의 속도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예정보다 늦게라는 단어가 behind schedule 이런 뜻인 거 알고 계시죠? 정답은 c번 골라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 유형과 관련된 part 6와 그 다음에 triple passage 조금 생소하셨나요? 앞으로 연습하면 더 좀 할 만하다 이런 느낌 드시죠? 네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추가되는 신 유형의 part 6와 part 7의 문제들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법을 쓰고 감사드립니다